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1개인 추천 2회 서비스 포인트 지켜냅니다 김하은 그렇죠 날카롭게 보내봤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습니다 또 상대방의 범실을 또 유도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1대5 김하영 선수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예리한 코스 짧은 서비스 기습적으로 백핸드 전환 김하영 하지만 추천이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공격해내는 저런 기술도 좋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잘하는 그런 탑스핀에 할 수 있는 그런 리시브를 주지 않습니다 예 다시 회심의 일기 다음 공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핸드 날카롭습니다 탑 다섯점차 아 좋아요 기술이 나왔습니다 예 먼저 공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준비가 좋죠 다섯점차 다섯점차 포핸드 탑스피 네트 이끌어 가겠습니다 김하영의 서비스 그렇죠 찬스볼 김하영 또 한 번에 찬스 내리찍습니다 하지만 길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경기 2대0 상황 아 김하영 기습 공격 시도합니다 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주천이 3구 김하영 선수도 좀 작전을 바꿔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도합니다 찬스 김하영 놓치지 않습니다 아 주천이가 밀어붙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량들이 이렇게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럭 이후에 김하영 포핸드 전환 백핸드 주천이 그곳 위치에서 밀어붙입니다 김하영의 서비스 오 좋습니다 백핸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좀 더 많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 그렇습니다 아 아 김하영 차고 아 아 주천이 length 너무 아 아 좋아요 예 김하영 선수 역시 김하영 안간힘을 씁니다 포인트 또 한 번 서비스 김하영 홍신의 힘을 다합니다 아아 김하영 선수 다시 한 점 예 오 김하영 선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